으 으 으 콩 심은 데 콧나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 난다는 말도 있어 자네도 유년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결혼 이라는 거 해보고 했단 말이지 자네 꿈도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겠다 그런 꿈 많이 꿨단 말이지 근데 지금 삶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거는 자네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 라는 거예요 또 그 위에 할아버님 할머님 세대 에서도 마찬가지 라고 또 그건 또 증조 세대 에서도 마찬가지 불가해서 얘기하는 대로 유네 같이 이 악업 이라고 악습 같은 게 계속 대물림이 되고 있어 물론 자네도 자식을 많이 주셨어 총 넷을 줬는데 몇 명이 있는가 우리 아빠 우리 자네 자칭 말이야 제 자식이요 제 자식이 지금 2 이에요 그럼 너 둘을 죽였어 제가 지웠어 둘을 지웠냐고요 으 아니요 지금 둘이 있어요 아니 총 넷을 줬다 고 아 저한테 얘기는요 근데 둘만 있다며 지금 둘만 있죠 아 아 맞다 그 전에 얘기 한번 지웠어요 암튼 많이 줬는데 2백기 없다니까 그럼 봐봐 자네 세대에서 자네가 배아프던 낳은 자식들은 자네처럼 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 아 노력 안 해 본 적이 있니 열심히 아내 분 안 살아 본 적이 있어 근데 해도 해도 안되고 또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되더라구요 그게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금수저를 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팔자가 험해서 아저씨한테 상대를 잡아뜨려 줘 가지고 뭐 어찌됐든 아이들 생겨서 결혼해서 살게 되고 또 그 사람은 못 사서 깨지게 되고 또 그런데도 또 다른 인연은 또 들어오고 근데 거기서 보면 첫번째 놈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거기고 더 못하기도 되고 이게 삶에 계속 이게 부모님 세대부터 그 위에 세대부터 자네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세대 이렇게 내려온 게 무서워 하라고 자네 세대 자네 밑에 애들도 엄마 아빠처럼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윤회 같이 악업이고 끊고 살라고 이혼하고 봐라 이혼이 그게 답이 아니라 난 결혼도 못해 봤어 너는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하고 참 많이 해봤다 내꺼 보다 보다 못한 걸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거잖아 니 삶 자체가 평범치 않은 거고 지극히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결혼도 해봤고 이혼도 해봤고 근데도 지금 인연의 끈이 안 놓아져 있어 이혼 했으면 그걸로 님이 남이 됐어야 되는데 남도 아니고 님도 아니라는 거에요 뭐 이상한 관계란 말이지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사냐는 거야 그럼 평범한 건 아니잖아 그게 자네 팔자라는 거에요 팔자는 베켜 갖고 나오는 거야 바꿀 수는 없어 그렇지만 안 좋은 시점이 오고 안 좋은 때가 오면 안 좋은 거를 좀 더 안 좋지 않게 또 그리고 좋을 때가 오면 그것만큼 좀 더 좋게 이렇게 공들이고 살아야 될 사람이 자네 부모님 세대부터 자네까지 그냥 살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네의 삶이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 거고 아이들은 자꾸 커가 돈이 자꾸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 근데 부모로서 지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내가 공부하라 그래 이게 말이야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지원도 충분히 해주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자네가 지금 이제 소티란 말이야 지금 평생 42 구구구난이 많았지만 2,3년 지금 되게 힘들게 오고 있거든 가장 큰 거는 금전적으로 또 일적으로 뭔가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고 있다는 거 맨날 전보로 다니면 뭐하니 똑같은 얘기 듣고 다니는 거 그럼 뭔가 네가 나름대로 액션을 취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강하게 뭐 먹고 그게 좀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공들인다는 거야 그럼 저희 애기는 애기가 지금 어리거든요 둘째가 우리 애기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큰 애도 있거든요 몇 살 몇 살이야 우리 큰 애는 2003년생 11월 20 이고요 이제 둘째는 이름이 뭐야 큰 애는 그냥 저기 승은 대지 말고 우리 큰 애요 남자야 여자애 여자애 또 막내는 막내는 22년 22년 2022년 2월 22일이요 여자애고요 이 아이 때문에 삶의 끈을 못 놓는구만 맞아요 그게 제일 큰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너가 참 묶이게 사는 거야 이걸 갖고 나든 나오면 안 되는 날 갖다가 갖고 나왔으니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이 아이 때문에 지금 활력소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의 애 때문에 더 이쁘 살아야겠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만났다 헤어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아이 때문에 다시 헤어지지도 못하고 부부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묘하게 사는 거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남편이 나하고 동갑이야 지금은 다른 남자예요 커 봐 그러니까 봐 봐 정말 잘 네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저랑 띠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봐 봐 A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낳았어 큰 애를 A성씨가 있겠지 지금은 B라는 사람을 만나서 B의 성씨를 낳은 아이가 낳았어 이게 왜 무서우냐면 너나 나나 언젠가 죽을 거야 여자는 디웅박 발자라고 했어 너같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가여워 이유는 딱 하나 소속이 어디인가 안 될 테니까 A의 집안이 소속이 안 되고 B라는 집안에 소속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뭐야 그 만나는 사람들만 2년 가지면 뭐 자판기니 너문 나와야 되는 거니 네가 미래인가 뭔가 사랑했을 때 뭔가 사랑의 씨앗이니까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나왔을 때 이 사람하고 있을 때 책임질 수 있고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을 때 낳는 거지 얘는 낳으려고 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그 얘기 라고 암튼 가장 큰 거는 그러면서도 정말 평범하게 못 살잖아 난 한 번도 못 가본 걸 너는 지금 두 번이나 가보고 악담이 아니야 두 번째 인연도 크게 잘 될 잘 풀린 인연은 아니야 너하고 띠동갑이라고 네 띠동갑 그럼 지금 임자생이란 얘기야 12살이 띠동갑이면 쥐띠요 쥐띠 임자생 아니지 마흔 너가 마흔이라며 제가 마흔 쥐띠고 이제 그 사람도 쥐띠고 띠동갑이에요 그 사람도 쥐띠고 네가 마흔 한 살이고 네 남편 지금 애 아빠가 53살이라고 네가 마흔이 아니라 마흔 한 살이라고 제가요? 난 지금 후작에 마흔 쥐띠로 되어 있는데요 네가 쥐띠면 마흔 한 살이라고요 84년생 맞아요 네 머리 나쁜 게 공부도 못하고 지 나이도 못하고 쥐띠는 왜 아는 게 왜 나이는 못해 나가는 삶제야 나가는 삶제요? 남편도 나가는 삶제야 지금 애 아빠도 뭐 되는 노릇이 있니? 나가는 삶제는 그게 어떻게 뭐 금년까지 힘들다는 얘기예요 올해 올해요? 올해까지? 올해까지가 아니라 자네 삶이 이제까지 41년 살아오면서 풍파 많았듯이 지금에 만난 지금의 애 아빠도 풍파가 많을 거고 그래서 네가 애가 넷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그냥 총각이 총각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맞아요 총각은 아니에요 거기에도 딸려 있는 기존에 있는 자식이 그래서 그쪽에도 분명히 둘이 될 거야 그래서 네가 낳은 자식은 둘일 거고 가슴으로 그러니까 전 지금 지금의 남편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두 명 그래서 네가 넷이 될 거야 그래서 합해서 넷이 될 거라고요? 봐라 지금의 낳은 아이도 케어를 해야 되고 나둔 아이들도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네 그 사람이 월서 돈 천만 원씩 버니?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벌진 않아요 돈 천만 원씩 벌진 않아요 벌 수가 없지 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저희 큰언니도 있거든요 큰언니 내가 너 무료점사 봐주면서 왜 큰언니까지 봐줘야 되니? 너의 전남편 봐주고 네가 전남편 사이에 낳은 아이 봐주고 지금의 아이 봐주고 지금의 남자 보면 되지 큰언니 팔자는 니하고 얼마나 차이 나겠니? 우리 언니는 혼자 사는데 그럼 언니는 몇 살이야? 언니는 79년생이고 지금 79년생이면 43인 거 너는 나이의 개념이 졸라 없구나 아예 모르겠어요 저는 니가 84년생이야 언니가 79년생이면 나이 차이가 있으면 계산이 바로 나오면 46이지 아 46이구나 지금 47 몰라요 제가 잘 혼자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계속 혼자 혼자 사는 게 낫지 너처럼 두 번 가서 A씨 B씨 성씨 갖고 있는 게 나은 거니? 아니 아니 그래서 싫어해요 혼자 살고 싶다고는 계속 하는데 그래서 가기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니 언니하고 너하고는 아무리 부모님이 같아도 안 맞아 궁합이 성격도 안 맞고 모든 게 다 안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언니랑 저랑 근데 니 언니는 잘 살고 있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뭘 거기를 봐줘 결혼이 거기서 궁금한 거니? 네 언니 혼자 평생 살는지 안 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부모는 말이다 책임질 수 있는 게 부모예요 지금 22살 3살 먹은 아이도 니가 책임을 케어를 못 하면서 또 지금의 또 아이를 낳아서 또 이 아이는 아빠 엄마가 둘이고 어떻게 보면 아빠도 둘인 게 아니야 그쵸 양부도 있을 거지 그것도 해야지 왜 그렇게 그런 삶을 만들어 가냐고 이제는 안 하려고요 미친 거지 여기서 또 니가 한다면 니가 사람인 거니? 이제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어찌 됐든 니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이 둘이야 애한테는 큰애한테는 이복 동생이 생긴 거고 둘째한테는 이복 언니가 생긴 거야 그 애 둘의 관계성도 봐야 되는 거고 아빠들이 틀린데 걔네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 살수도 잘 지낼 수도 있겠지만 못 지낼 수도 확률이 정말 많다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고 자네도 나가는 삶 되고 남편도 나가는 삶 되다 안 좋다는 얘기야 그리고 양가 집안에 초상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그 기운도 되게 안 좋아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지금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게 최고라는 거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는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말이다 살아가면서 세상을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혼자 살아야 될 때는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혼자가 둘이 됐다고 해서 꼭 씨앗이 있고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생겼어도 누구를 생각해서라도 낳아서는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은 지금 사는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기존에 있던 애들도 케어해야 되는데 그렇죠 힘들겠죠 갓난이까지 태어나서 케어하고 힘들겠죠 그러면은 그 전 처음에 본 남편은 어떻게 그 남편이 지금 저기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그 본 남편이 뭐가 어떻게 돼 그걸로 인연이 끝난 거지 그 사람은 왜 연을 잡고 있어 네가 지금 다른 사람 만나서 애를 낳고 있으면 너 왜 그 첫 번째가 궁금해 난 너의 사고방식이 참 이상해 이해가 안 가 공부를 못 한 거니 못 배운 거니 아니면 네가 머리가 안 좋은 거니 못 배운 것도 있죠 자신 없는 일을 왜 하고 책임 못 질 거를 왜 낳냐는 거야 그리고 점 보러 다니지 마 점 값도 아깝지만 세상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는 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근데 넌 정말 노력 안 하는 건 있어 힘들고 유복하게 못 살고 힘들게 살아오고 품품 아니 겪은 건 알아 근데 너는 항상 그럴 때마다 누구한테 기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 기대려고 하는 게 남자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나둥바둥 식당 가서 서빙을 할 망정 뭘 할 망정 해야 되는데 꼭 그럴 때 쯤은 시험에 들듯이 꼭 남자가 하나 오면 거기 기대는 게 너의 잘못이라고 잘못된 판단이 열심히 살아 노력하고 살고 남자가 걸어다 주는 거만 남 그거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아이한테 뭘 해줄 수 있고 내가 큰 아이한테 또 뭘 해줄 수 있는지 진짜 엄마라면 부모라면 그냥 아이가 예쁘고 내가 배 아파서 나왔으니까 내가 이쁘고 그럴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 얘네들 살아가면서 미래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뭐고 내가 못 배우고 못났으면 내 새끼들은 잘 배우고 잘 가르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명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냥 월금만 생활비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본인 스스로 변하라 가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